그럼 언니는 귀신이랑 얘기해 본 적 있어요? 난 솔직히 말하면 귀신이랑 뭔가 대화를 이어가거나 말을 건다던가 그쪽에서 나한테 말을 건다던가 이런 적은 한 번도 없고 근데 사실 뭔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 사연이 뭔지 알 것 같은 적은 되게 많았어 표정이나 행동, 어디 나타나는 장소 뭔가 이런 것들이 그 사연이랑 뭔가 관련돼 있어서 내가 혼자 상상을 해서 아 그거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경우는 오히려 있었어 예를 들어 내가 옛날에 잘생긴 오빠가 있었다? 나보다 두 살 윈가 그랬어 근데 그 오빠가 잠깐 스쳐가듯이 만났는데 그 잘생긴 오빠가 약간 나한테 꽂힌 거야 그래갖고 번호를 이제 야 수인이 번호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그래서 연락을 하다가 이제 평범했어 진짜 평범하게 썸도 타고 연애를 이제 시작하게 된 거지 잘생긴 사람 만나면 어떤 기분이까?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만났던 것 같아 뭔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만났는데 한 번은 내가 사귄 지 한 한 달 안 됐었을 때야 근데 친구랑 같이 친구 집 엘리베이터를 이제 탔는데 그때 마침 딱 그 당시 남자친구가 이제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이러면 갑자기 나 너무 하고 싶은 말 있어 전화했어 이러는 거야 내가 그래서 어? 뭔데? 이러면 갑자기 수인아 나 진짜 너 너무 사랑해? 이러는 거야 갑자기 근데 그때 내가 순간 핸드폰을 왁 놓쳐버렸어 갑자기 사랑해 하자마자 그 엘리베이터 그 불투만 유리에 손이 갑자기 확 나오는 거야 나한테 어 손이 이렇게 확 나오고 내 핸드폰 딱 떨궜는데 이렇게 내가 마주 보는 거기에 단발머리에 주황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이러고 서 있는 거야 근데 순간 너무 놀라갖고 핸드폰 던지면서 뒤를 막 돌았지 내 뒤에 있는 줄 알고 근데 이제 아무것도 없었던 거지 그 친구가 야 왜 그래? 왜 그래? 막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여자를 봤다 근데 나는 이제 그 엘리베이터에 사연이 있는 줄 알았어 거기 여자가 가만히 서 있었으니까 내 눈에 띈 게 우연이 아닐 거 아니야 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갔는데 친구랑 나랑 남자친구랑 남자친구랑 넷이서 어린이대공원 놀러가게 된 거야 우리가 놀려고 이제 티켓팅을 하고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다 근데 자꾸 내 시선이 어디로 가 그래서 내가 뭐지? 이러고 눈을 살짝 돌려봤다? 이쪽에 어? 뭐가 있는 거 같은데? 이러고 싹 봤는데 하천이 있는 그런데 딱 원피스가 딱 보이길래 내가 순간 당황해서 친구를 쳐다보면서 야 나 그때 며칠 전에 너네 집 엘리베이터에서 봤던 그 귀신 저기 지금 와 있어 이랬어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놀라가지고 어디? 어딘가? 나 저길 못 보겠는 거야 그래서 저기 이러고 손가락질을 한 거야 야 그럼 우리 한번 사진을 찍어보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친구랑 같이 이렇게 쓱 그쪽으로 딱 찍었다? 근데 진짜 그 사진이 지금 없는 게 너무 천추의 한인데 진짜로 거짓말 안 치고 뭔가 사람 형체 오렌지 원피스만 딱 나온 거야 너무 놀라가지고 그날 노는 내내 신경이 쓰이는 거야 왜? 왜? 왜 저 여자애가 여기 왔지? 왜 여기 있지? 왜 날 따라왔지? 나는 한 번도 귀신이 날 따라온 적은 없었거든? 그러고 나서 며칠 안 돼서 며칠 안 돼서 남자친구랑 둘이서 만나게 된 거야 둘이서 만났는데 그때 혼자서 이제 남자친구를 만나게 며칠 유액이나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시간 동안 생각 계속 했어 저 여자애는 대체 누굴 따라온 걸까? 나는 처음 봐 근데 내가 볼 땐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남자친구인 거 같은 거야 왜냐하면 이 남자친구를 만나고 나서 보인 여자애니까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여자애고 그 남자친구가 나를 더 좋아하면 좋아하면 사랑 표현을 할수록 더 눈에 많이 보이기 시작한 거야 내가 미치겠는 거야 한 번은 오빠를 앉혀놓고 얘기를 했어 오빠 혹시 주변에 죽은 여자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 진짜 솔직하게 근데 왜냐면 그 여자 표정이 좀 뭔가 너무 공허한 표정이고 이렇게 약간 멍때리고 나를 가만히 쳐다봤어 이렇게 근데 그 여자애가 되게 이쁘게 생겼었거든 그 얼굴이 기억이 날 정도로 약간 그래서 얘가 왜 따라왔지는데 내가 물어본 거야 남친구한테 혹시 주변에 죽은 여자 있니? 응 없어 이러는 거야 진짜 없어? 그러니까 없대 그래서 내가 알았어 그냥 이러고 말았어 근데 한 번은 그 오빠랑 둘이 데이트를 하게 된 거야 근데 그 알뜩이나 가로등 불빛 아래 이제 벤츠 그런 벤츠 이렇게 앉아가지고 둘이 얘기를 하고 있어 딱 그냥 이제 얘기하는데 집 갈 시간이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어 이제 일어나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일어나자 이렇게 해서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오빠가 내 손을 딱 끌어당기더라고 갑자기 분위기 딱 잡는 거 있지? 응 딱 잡더니 어? 나 이제 속으로 생각했지? 저기 쓴가 봐 이제 지금 하려나 봐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갑자기 내 어깨를 딱 잡으면서 딱 이렇게 눈을 감고 딱 다가오는데 어깨에 여자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나를 너무 놀라서 으악! 이러면서 진짜 바로 내 딱 부딪히고 내가 진짜 뒤돌아 뛰어놓은 거 같아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막 그러고 나서 내가 그날 연락을 안 했어 너무 좀 무서워서 내가 이제 속으로 확신을 하게 된 거야 이 귀신은 이 오빠 따라온 여자애고 얘가 왜 나한테 자꾸 내 눈에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 오빠랑 관련이 있는 거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그날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오빠는 그것만 아는 거지 얘가 이제 뽀뽀를 하기 싫어하고 도망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다음날 이제 나한테 연락해서 만나자 이렇게 된 게 나도 만나야 될 거 같은 거 얘기를 해봐야 될 거 같은 거 그래 만나자 이러면서 만났어 근데 만나서 그날 카페에서 얘기를 하는데 수인아 내가 너무 좀 급했지? 성급했지?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아무 말도 안 들려 내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여자애가 왜 내 눈에 보였을까? 이러다가 오빠! 오빠 주변에 진짜 죽은 여자 없어? 이랬어 그러니까 오빠가 진짜 없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빠를 만나면서 자꾸 보이는 여자애가 있어 이랬어 그러니까 오빠가 그때부터 눈이 동공이 흔들리게 시작한 거야 어? 무슨 소리야 지금? 이러는 거야 나보다 키가 조금 크고 단발머리에 오렌지 색깔 나시 원피스를 입었고 그리고 눈도 크고 약간 귀엽게 생긴 여자애다 오빠 그 주변에 오빠 죽은 사람 없어? 이랬어 그러니까 오빠 갑자기 사색이 돼가지고 막 손에 갑자기 더더더더 떠는 거야 막 이러면서 아니 뭐야? 왜?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어떤 여자야? 어떻게 알게 된 여자야? 왜 왜 오빠 옆에 따라다니는 거야? 갑자기 그때 이제 이지식구 나한테 말을 다 하는데 둘이 잘 만나다가 대뜸 잠수이별을 한 거야 근데 여자가 혼자 자살을 한 거지 근데 그때 죽을 당시에 입은 옷이 오렌지색 원피스였대 나는 사실 속으로 무서운 게 아니고 너무 불쌍한 거야 그 여자가 너무 되게 맘고생을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잖아 그래서 순간 오빠를 바라보는 표정이 좋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자기 뭐 어떻게? 그럼 나 그 여자를 자꾸 또 쫓아다니면 어떡해? 내가 그래서 그랬지 그냥 냅둬 이랬어 그렇게 하고 헤어졌었어 그 날 헤어졌어 그냥 그 사연 듣고 딱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그 귀신의 표정? 행동? 어떻게 보면 행동이 지금 내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나한테 사랑해라고 말하는 순간에 나타났고 뽀뽀를 하려고 할 때는 진짜 극적으로 말려버리는 거잖아 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이게 약간 본의 아닌 습관이 된 게 어우 나 뽀뽀할 때 눈 못 감아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어 그리고 또 나 두 번째 건 좀 무섭다 미리 말하지만 아 더 무서워 어떡해 두 번째 건 좀 무서워 나는 사실 살면서 집이 집터라고 하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내가 왜 이사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